안녕하세요. 온라인 독서 모임 책이랑 동동입니다. 재밌는 책 한 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야기 할머니는 아이들에게 옛이야기를 들려주는 분이세요. 일요일마다 도서관에 나타나는 이야기 할머니에게 어떤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반대를 하고 나타난 수상한 할머니, 하얀 안대 너머로 어떤 이야기들 숨어있을까요? 할머니는 책을 펼치지도 않았는데 이야기가 분수처럼 흘러나옵니다. 귀가 쫑긋쫑긋 진짜인지 가짜인지 헷갈리는 이야기 할머니의 신기하고 흥미진진한 모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온라인 독서 모임 책이랑 동동 카페에서 이야기 할머니의 모험 서평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서 책이랑 동동을 검색해보세요. 아래 상세 페이지에도 링크 남겨놓을게요. 아래 상세 페이지에서 왠 citrus 창조AP 최고 Steven해front меньuvo because— anıza 감사합니다.